새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이번 시간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이 플라잉 디스크를 이용해서 볼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이런 우산 하나씩 있죠? 집에 있는 플라스틱 접시나 정의 접시와 우산을 켜주는 준비물은 완성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선생님의 시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경기 플라잉 디스크 집이 없으므로 저희는 이렇게 플라스틱 접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볼링 파트 때문에 몰랐다는데요. 볼링 경기로 똑같이 진행을 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1초 이겠죠? 네. 2초 이겠죠? 2초 이겠죠? 2초 이겠죠? 2초 이겠죠? 2초 이겠죠? 2초 이겠죠?